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해금표는 은한이라고 합니다. 지금 6시부터 6시 반까지 약 30분 정도 연주를 할 계획이에요. 아침에 들어주시고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곡으로는... 어머 감사합니다. 첫 곡으로는 바람꽃이라는 노래 없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전재현이 인어가 물고기가 되는 드라마인거죠? 소름바다의 전설. 네 맞죠. 그거 OST인데, 이산희씨가 부른 노래가 되면 다른거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가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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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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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